네, 게다가 방금까지 짚어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있기 딱 1년 전, 탈북한 선원 2명을 문재인 정부가 돌려보낸 일이 있었죠. 살인범이라서 그랬다, 정부가 이유를 대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의문점이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2019년 11월에 벌어진 탈북선원 북송 사건도 들여다볼 계획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강제 북송이라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는데 진상규명을 하라고 국민들이 정권을 바꾼 것 아니냐며 의혹을 해소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목선을 타고 탈북한 북한 선원 2명은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북한으로 추방됐는데,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우리 해역으로 도주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우리 국민인데 보호하지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낸 데다가, 북송 사실 자체도 공식 발표가 아닌 청와대 관계자의 문자메시지가 언론에 폭착돼 알려지면서 북한 눈치보기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헌법에 자국 국민을 추방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또한 UN 고문 방지 여벽 제3조는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의 추방, 송환, 인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 눈치보기법에 적용을 했지 않았느냐.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고발에 따른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당시 청와대가 통일부 등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자세히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채널A 뉴스 송환입니다.